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갈게요. 회원님들 중에 어깨를 110도, 100도 정도 외전했을 때 아픈 분이 있는데 어깨 충돌도 있는 것 같고요. 상원 전방 할 수도 있어요. 내발 기기 자세를 할 때 손바닥 짚을 때와 손목 신전한 걸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요. 충돌, 증후군, 전방 활주 이런 거 다 넣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부 상원 전방 활주가 너무 세뇌 돼 있어. 전방 활주 있디 말디 우리는 그냥 움직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편한 동작이 두 가지죠. 어깨를 100도 이상 외전했을 때 그리고 내발 기기 자세를 할 때 이 불편한 동작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 어깨 회전 불편감. 이건 어깨 충돌 맞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갑 상방 회전 체크하면 되고 두 번째 내발 기기 자세랑 손바닥 짚을 때는 뭐예요? 여기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경갑 안정성. 전인력이 못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전거근. 위에도 전거근. 결국 전거근이 못 버티는 거지. 근데 전거근만 못 버티는 건 아니고 전거근이 우선적으로 일단 못 버티기 때문에 날개뼈가 밑에는 뭐다? 경갑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경갑이 불안정한 상태가 2번이고요. 1번은 불안정하다가 아니고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지. 1번은 가동성이고 2번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거근에 대한 상방 회전에 대한 기능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굳이 따님 전인에 대한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두 개가 달라요. 똑같은 전거근 위주로 가지만 전거근의 기능을 쓰이게 하는 움직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거근에 대한 전인. 그러니까 전거근이라는 근육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견갑골이 잘 전인해서 잘 버틸 수 있게 견갑골이 잘 상방 회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견갑을 잘 움직이게 하고 잘 버티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상원 전방 회전은 지금 볼 게 아니지. 왜냐? 지금 이 두 개는 견갑 문제잖아. 그러니까 전방 회전은 지금 신경 쓰면 안 돼요. 2번 질문입니다. 벤치프레스 워밍업. 발로 지배는 밀어내면서 힙 드라이브. 후반경사 늦기처럼 엉덩이 쪄고 골반 돌리면서 힘주는 게 맞나요? 힙 드라이브를 쓴다 안 쓴다는요. 그냥 벤치프레스에 대한 방법의 차이입니다. 힙 드라이브를 쓰는 벤치프레스. 어떻게 보면 고립보다는 뭐다? 전체를 좀 골반을 사용하는 힙을 쓰는 데드리프트가 되는 거고요. 힙 드라이브를 안 쓰는 데드리프트는 골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립시키는 데드리프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벤치프레스를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힙 드라이브를 쓸 거면 엉덩이 쪄고 가는 게 맞죠. 골반도 돌리면서. 3번.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서 라인업을 한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견갑을 상방 회전시킨 상태로 어깨나 등 운동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깨에 내전시 상황골이 광배에 걸리면서 골두 쪽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깨 운동할 때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골두 쪽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목적이 아니고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 라인업을 하니까 골두 쪽이 밖으로 밀리는 거고 라인업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 누르고 사례를 하지 말라고. 고립되면서 어깨 망가진다고. 그런데 라인업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라인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견갑을 상방 회전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면 어깨에 대한 고립이 조금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동 범위는 좀 줄겠죠. 라인업이 올라간 상태가 가동 범위가 끝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는 줄이고 고립은 좀 높인다.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근에 대한 고립력을 더 높이기 위한 동작이지 지금 골두 쪽이 밖으로 밀려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골두가 밖으로 밀리지 않고요. 골두는 가만히 있는데 눌리니까 그냥 어깨 근육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상완 골두를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견갑을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4번 질문 볼게요. 자, 벤치프레스 하는데 흉추 가동성이 안 나오고 자, 하나하나 잡을게요. 이거는 뭐만 벤치프레스 할 때는 흉추 가동성이 필요 없어요. 가슴이 안 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흉추 가동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슴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흉추 가동성이라고 할 만큼 등을 흉추를 뒤로 많이 젖히지 않습니다. 숄더 패킹을 할 때는요. 흉추를 많이 젖히는 게 아니에요. 가슴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체스트 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체스트 업만 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으로 과하게 꺾을 필요가 없어요. 파워리프팅 식으로 할 게 아니면 그다음에 골반 전방 경사가 있어 요추가 과신전되는데 요추 과신전을 잡으려고 엉덩이나 하복부에 힘을 많이 줘서 잡으면 통증 없이 벤치프레스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증이 허리 통증인지 어깨 통증인지 모르겠어요. 어 허리네 밑에 볼게요. 벤치뿐만 아니라 모두 운동할 때 허리 힘이 과하게 들어가서 허리가 아픕니다. 자 전방 경사가 문제인 것 같아 장려근이랑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고 힘주는 연습으로 가는데 접근 방법이 맞을까요? 자 여기서 일단 불편한 동작이 뭐예요?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허리 통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전방 경사 후방 경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세를 잘못 쓴 거예요. 모든 운동할 때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힘을 안 줘야 되는데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세가 틀린 겁니다. 애초에 벤치프레스를 고립된 형식으로 하면 심지어 힙 드라이브를 쓰더라도 기립근에 힘을 주면 안 돼요. 기립근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상관없어요 이거는. 벤치프레스는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체스트 업도 못하는 거야. 체스트 업을 해야 되는데 체스트 업을 못 시키니까 자꾸 허리를 꺾는 거야. 허리에 대한 긴장감은 0입니다. 아예 못 써야 돼요. 아무리 전방 경사가 심하더라도 벤치프레스에서는 기립근에 힘을 안 줘야 됩니다. 이거는 애초에 자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를 리셋시키세요. 이렇게 막 전방 경사 잡고 장려금 풀고 이게 아닙니다. 애초에 힘주는 내가 힘주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5번. 부분 등이에요. 힙힌지와 고관절 굴곡이 안 되어도 계속 연습을 시켜줘야 할까요? 굳어진 근육 스테리칭과 강화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잘못 생각했어요. 이게 체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막 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관이 된 게 있고 연관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구분 등하고 힙힌지랑 상관없어요. 구분 등은 흉추 문제잖아. 물론 연결시키면 영향은 줄 수 있지만 힙힌지하고 힙힌지가 고관절 굴곡 똑같은 말이죠. 힙힌지하고 흉추 굳은 거 구분 등 상관없어요. 구분 등이 있어서 힙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신적인 동작에서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냥 지금 힙힌지 연습을 하는데 구분 등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힙힌지가 잘 안 돼서 나중에 구분 등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예요. 구분 등 때문에 힙힌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구분 등이어도 힙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연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연습을 시키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내가 연습, 어떤 운동을 했는데 이걸로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개선이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고관절 굴곡이 잘 안 되는데 그 연습을 계속해도 될까요? 근데 의미 없죠. 제가 이게 말한 게 아까 설명드린 단계입니다. 단계. 단계. 단계에 맞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운동을 시켰는데 개선이 안 돼. 그럼 지금 이 동작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재평가했는데 이제 여전히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운동 시키면 안 돼요. 더 쉬운 동작으로 바꿔야 됩니다. 호전이 되는 동작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되 연습하는 그 동작을 지금은 바꿔야 된다. 계속하는 거는 의미 없다. 안 되는 동작을 계속하지는 마라. 아시겠죠? 자, 6번입니다. 회원님이 어깨를 올릴 때 통증을 느낀대요. 가동성이 부족해 보여서 광배, 가슴, 승모 마사지 이후 가동성 훈련을 해주고 가동성이 확보가 됐대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캐틀벨 동작 어깨 운동까지 추가로 하면 좋죠. 좋죠.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것도 조금 목적성이 맞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웬만하면 어쨌든 재활 수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서 좋은데 하면 더 좋은 운동이 있고요. 하면 더, 하면 좋긴 한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운동도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는데 어깨가 좀 안 좋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회원님이 어깨를 올릴 때 통증을 느낀다 했어요. 그러면 뭔가 어깨에 대한 가동성, 안정성이 부족하니까 어깨에 대한 가동성, 안정성 운동 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깨 안 아파. 내 어깨 멀쩡해. 그냥 굳이 재활 운동 따로 안 시켜도 그냥 필라테스 동작이든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이 이미 다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서 케틀벨 운동, 기능성 운동을 시킬 것이냐. 하면 좋죠. 해서 나쁠 건 전혀 없지만 내가 굳이 내가 본래 시키는 본래 운동, 본 운동에서 불평감 없으면은 굳이 안 시켜도 됩니다. 맞잖아. 이미 괜찮은데. 그래서 그것도 잘 고려를 하시면은 이건 효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본 운동을 제일 잘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본 운동의 목적에 맞게 시키시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긴데. 남녀 차인데 한번 볼게요. 7번. 자, 근력 테스트 평가할 때 남녀 동일한 힘으로 테스트해야 하나?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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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힘으로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동일한 힘도 아니고 같은 남자끼리도 힘의 차이가 있고 같은 여자끼리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평가할 수 있는 강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회원 테스트는 잘 되는데 남자 회원님 테스트할 때는 오히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값이 다르잖아요. 기본 값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 힘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내가 이 평가하는 실력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완전 삐쩍 말랐어요. 운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엄청 마르고 여기저기 다 아파. 이런 사람들은 기본 값이 엄청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력 테스트 아니더라도 모든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쉽게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 그냥 하면 전부 다 약하게 나오고 전부 다 안 될 거니까.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약점을 찾으려면 이 사람에게 맞는 평가 요소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3대 600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질이야. 근데 어깨가 조금 아프대. 저는 스쿼트 100kg까지 괜찮은데 스쿼트 150kg 가면 불편해요. 그 말은 스쿼트 150kg 정도의 부하가 걸렸을 때 뭔가 문제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 수준으로 감안을 하고 평가를 해야 내가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근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에서는 회원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 선생님이 남자 회원은 불편하잖아요. 체중을 실으세요. 체중을 실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의 요령이죠. 체중을 조금 실어서 해야지 팔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자, 8번 질문. 어깨가 안 좋은 회원이 할 수 있는 후면 코어 운동. 자,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후면 코어 운동인데 어깨 안 쓰는 후면 코어 운동 하면 되잖아. 안 쓰는 혹은 덜 쓰는 코어 운동으로 골라가면 되겠죠. 그럼 후면이면 일단은 뒤쪽으로 잡는 거니까 버드독 패턴이겠죠. 버드독 패턴을 하는데 버드독 패턴에서도 어깨를 못 든다. 그럼 다리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했던 거에서 어깨를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웨이트 시작하니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처음에 잘하다가 상체 운동을 하는데 왼쪽 뒷골이 아픈 느낌이 났는데 이건 뭐겠어요? 내가 상체 운동을 하는데 머리 쪽으로 과긴장이 올라가는 거죠. 왼쪽 뒷골이니까. 어쨌든 지금 과긴장이 위로 가고 있어요. 머리 뒤쪽이 터질 것 같다고 하더니 지금은 맨몸 스쿼트만 해도 한쪽 뒷골만 터진다고 한대요. 한쪽만. 왼쪽에 있죠. 뭔가 왼쪽에 있지만 안 좋아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친한 친척이 상을 당한 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웨이트 때문인지 혈관인지 모르겠다 해서 병원에 보냈는데 문제가 뭘까요? 자, 일단은 보세요. 뒷골이잖아요. 뒷골이니까 뭐 목, 목, 뒤쪽 목의 과긴장이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부 승모근이죠. 상부 승모근 과긴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스트레스가 추가됐죠. 스트레스가 되면 승모근이 과긴장이 올라옵니다.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후면 쪽이죠. 후면 사슬. 왜냐하면 스쿼트를 하는 데도 올라가니까 후면 사슬 전체입니다. 후면 사슬에 과긴장이 올라오면서 이제 뒷골이 당기면서 두통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은 진짜로 이 이벤트가 있잖아요. 특정 이벤트가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왼쪽 뒷골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100% 어깨 불균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깨를 한쪽을 잘 못 써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상부 승모근에 대한 과긴장의 원인 자체가 어깨의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균형은 높낮이 아닙니다. 어깨 기능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깨 기능에 대한 약화가 있으니까 상부 승모근이 과긴장되어 있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까지 가니까 전체적으로 다 긴장이 되면서 뒷골 간 거지. 이거 병원에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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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습니다. 병원 가면은 제가 장담하건데 목 디스크밖에 얘기 안 할 확률이 99.9%입니다. 병원에서 상부 승모근 긴장돼서 병원에서 어깨 기능이 안 좋네요. 상부 승모근이 과긴장되어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무조건 목 디스크 해놨고 시술합시다. 수술합시다 합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봤어요. 일단은 근데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면 일단 병원에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여기서 내가 트레이너 입장에서 회원을 케어 케어라기보다는 어쨌든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깨를 잡아주라. 어깨를 잘 못 써서 뒷골을 애초에 많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까지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깨를 잡으시고 조금 더 하나 더 가면은 고관절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관절 어깨 잡아주시라. 상부 승모근 조물딱 조물딱 하는 거 아닙니다. 자 10번 질문입니다. 왼쪽 고관절이 누워서 다리를 아래로 뻗었을 때 너무 찝힌대요. 와 이거는 너무 특이한데 드는 게 아니고 누워서 다리를 그냥 그냥 누워서 다리 뻗었는데도 찝힌다는 게 어디가 찝힌다는 거죠? 누웠는데 찝힌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뒤가 천장관절 쪽이 찝히는 건가? 뭐 여튼 고관절 문제가 있다 칠게요. 그러면 고관절의 기능 검사지. 뭔가 어쨌든 고관절이 제자리에 없는 거잖아. 고관절이 제자리에 제자리에 뭔가 있으면은 찝힐 일이 없는데 고관절이 관절에서 좀 벗어난 거잖아요. 벗어나니까 찝히는 거니까 내가 고관절이 움직임 못 사는 거지. 굴곡이 잘 안 되는지 신전이 안 되는지 회전이 안 되는지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 그 움직임을 개선시키려고 하세요. 아픈데 찾아서 누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움직임을 찾아서 그 움직임을 개선시켜준다.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스쿼트 할 때 자극이 안 느껴지고 등, 엉덩이, 허벅지 텐션이 안 느껴지면 다 풀렸어요. 양쪽 무릎이 모아지고 고관절 외회전이 잘 안 일어나서 텐션이 느끼면서 중량을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자, 항상 보상작용으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딱 짚고 넘어갈게요. 중량 늘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엉덩이 허벅지에 힘도 안 들어가면서 무슨 중량을 늘려요. 박살납니다. 지금 이건 한참 뒵니다. 지금 목적을 일단은 목적을 잘 본인의 몸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량 늘리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중량이 여기서 100kg가 늘어도 몸 다 망가집니다. 무릎도 모아지잖아. 중량 늘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것만 봐도 고관절 기능이 안 되죠. 고관절 기능이 잘 안 되니까 보상작용이 어디로 가겠어요. 무릎으로 다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릎도 못 버티니까 무릎이 모아지니까 계속하면 무릎이 나가겠지. 지금 등도 못 느낀다는 거는 지금 코어도 복압도 제대로 못 잡고 코어도 잘 못 쓰는 거야. 코어랑 고관절 기능이 완전히 다 망가졌다. 고관절 회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스쿼트 제가 한 문장 스쿼트 할 때가 아니다. 자극을 못 느끼는데 스쿼트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스쿼트가 잘 안 되잖아요. 스쿼트가 잘 안 되는데 스쿼트를 열심히 해서 교정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스쿼트가 안 되는데 어떻게 스쿼트로 교정이 돼요? 스쿼트 할 때가 아니고 고관절 기능 따로 잡으시고 호호 기능 따로 잡으시고 스쿼트 할 때 엉덩이 허벅지 등 텐션 잡는 느낌을 내가 확실하게 찾은 다음에 중량 올리는 겁니다. 중량 올리는 거는 한참 뒤에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쿼트 하실 때가 아닙니다. 자, 12번 자, 무릎 수술하신 60대 회원님이 무릎 구부리는 자세가 안 되는데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될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고관절부터 시키세요. 고관절 운동 고관절 운동 먼저 시키고 근데 지금 무릎 수술을 하는데 무릎 구부리는 자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시키란 말이겠어요? 무릎 안 쓰는 고관절 운동 단관절 운동 가야 됩니다. 단관절 운동 무릎 운동은 구부리는 자세가 안 되니까 지금 닫힌 사슬이 안 되니까 열린 사슬부터 갑니다. 이 두 개부터 하고 단계별로 나가야 됩니다. 단계별 운동 중요합니다. 단계별 운동을 잘 시키셔야 돼요. 자, 13번 질문 마지막 할게요. 자, 그립과 전거근의 활성화 연결고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립을 약하게 닿았을 때 저는 안정화 덜 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손을 잘 쓰는 거는요. 손가락, 이제 손을 잘 쓰면 전반적으로 어깨나 이런 속근육 요거를 활성화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어요. 손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발 컨트롤을 잘 하면 이 몸통에 있는 속근육을 활성화를 조금 더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여기서도 목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손을 쓰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립을 약하게 닿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립을 좀 딱 세게 딱 잡으면 전체적으로 어깨 전체 힘이 또 조금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목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전거근 운동할 때 그립 무조건 써야지가 아니고 목표를 일단은 내가 전거근에 대한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그립을 그립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거지 잘 되면은 그립을 안 쓰고도 전거근을 잘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좋은 겁니다.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손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안 써도 잘 쓸 수 있게 돼야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목표는 안 쓰게 하되 근데 안 쓰면은 잘 안되면은 손의 도움을 받아라. 요 정도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